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추미애한테 여러분들 만표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더 이익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후보한테 한 만표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투입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남시 자료입니다. 하남갑 이게 일단 조작을 했는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딱 판별합니까 그냥 차익값 그래프 그려우면 됩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렇게 딱 차익값 그래프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경기도 하남시 값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표를 쑤셔넣어 온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특별한 교육 배경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선거 부정을 변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추미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숫자가 발견됐다. 일정한 규칙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5분의 1을 더해줬다. 추미애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와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옷에서 표를 던진 추미애의 표를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는 서로 크게 다르다. 얼만큼 대줬냐 이렇게 간단한 선형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y 선관위 발표 추미애 사전투표 득표수 equal 위조투표지 더하기 진짜 투표지 진짜 투표지 X는 실제로 사전투표수에 와가지고 추미애 후반께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럼 위조투표는 어떻게 해서냐 위조투표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곱하기 5분이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다 자료를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그냥 그대로 5분의 1씩 곱해가지고 표가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윤석열이 한 표 던지고 서울에서 한동훈이 한 표 던지고 울산 남구에서 김기현이 한 표 던지고 무슨 어디에서 윤재욱이 한 표 던지고 그러면 다섯 표가 이러면 쫙 들어오면 그때 한 표씩 딱 이러면서 추미애한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모두 다 합해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더블당의 승리를 위해가 표를 더해준 공신들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또 보셨다시피 이 8174표 추미애 후보가 받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진짜는 투표장에 오셔가지고 표 던진 사람은 5,327평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가짜 표를 2,847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게 제외국민투표관리 237표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가짜인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추미애한테 표 준 건 134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한테 준 것이 103표인 겁니다. 이 위조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여러분들 보태준 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준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뭐죠 국민이 준 것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열면 허가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표를 뭡니까 이놈 함께 줘도 주 놈 함께 주고 그렇게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다 표를 그냥 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얼마만큼 도독질했는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이런 더한 표가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전체 9971표 관외 사전투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준 위조투표지 2847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 103표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274표에 공짜표를 시회하셨다. 신장길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594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위해 특별히 뭡니까 더해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후보가 여러분들 선거결과 최종적으로 딱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안갑 추미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9971표를 투입했고 그 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88%포인트 뻥튀기했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8771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9971표가 추미애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게 여러분들 딱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낙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6선 건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여러분 다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9971표를 여러분들 더했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한안갑의 3만 9883명이고 진짜와 가짜를 합쳐서 4만 9854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거짓말을 국민들이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7만 20표를 투입하고 관내 제외국민투표에 2950표를 투입한 겁니다. 4장당 1장. 사전투표에서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율을 투입을 해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의 27.53%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34.41%를 뻥튀게 해가지고 6.88%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9971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 이전에 추미애는 사전투표율이 45%였는데 56%로 뻥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용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당일투표에서 55대44로 승리한 겁니다. 당일투표의 44%가 나온 추미애 후보가 사전투표는 56%가 나온 겁니다. 무려 12%만큼 부풀려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반복듯이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100% 조작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치가. 좌우대칭에. 여기서 찾아낸 4장당 1장을 집어낸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기서 이런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만든 다음에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100% 선관위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100% 재현,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조작을 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서 선관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차단할 수가 있고 조작되지 않는 수정 상태에서 조작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무작위수였거든. 규칙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을 찾으면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추미애 후보의 여러분들 선거 과정인 겁니다. 이 사람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용 후보가 잘 싸웠습니다. 당일투표에서 55%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무려 11% 격자를 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추미애 후보를 56%로 만들어준 겁니다. 당일투표가 44%면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도 4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는 4만 천 표를 얻었는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5만 천 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이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사전당일 비율이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8장이 있었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21장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이용후보는 5만 표로 똑같습니다. 추미애만 9,971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가 4만 천 표에서 5만 천 표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조작 규칙을 사용해가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가방끈들이 짧고 하니까 그냥 닥치고 뭡니까 그냥 조작하고 그냥 땅땅땅하면 끝난다고 대법관 우리 편이고 지역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 우리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선거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8,771표 차로 패배한 낙선자인데 선관위가 9,971표를 더해 가지고 1,199표로 여러분들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추미애 당선의 비밀입니다. 이런 짓을 전국의 전체 다 한 겁니다. 그래가 이런 선거를 다 조작해 가지고 164석을 차지하는 국민의 힘을 108석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듣고 가는 거는 그건 짐승인 거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